낚시를 즐기는 아빠들의 마음은 그리 편지만은 않습니다. 낚시는 가고 싶고 가족들 눈치는 보이고 이래저래 낚시꾼 아빠는 괴롭기만 합니다. 낚시도 즐기고 가정도 지키는 좋은 방법 어디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아빠와 함께하는 낚시 아빠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낚시 이제 더 이상 외롭게 혼자 다니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빠와 아들이 함께 떠나는 낚시 여행 지금 출발 제주 바다에 서서히 전역이 찾아오고 바다를 찾았던 이들도 슬슬 집으로 돌아갈 시간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이 있었으니 강종식 조사다. 지난해 봄 스페셜 피싱을 찾았던 강종식 강동현 부자 거의 1년 만에 다시 제주 바다에서 함께 낚시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아빠의 복주로 끝났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아들의 반격을 기대해볼까요. 제주 바다에서 펼쳐지는 부자지간의 손맛 대결 지금부터 함께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 없이 먹고 우리 막내 아들은 지금 국민학교 5학년인데 저를 닮아서 낚시를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그 게임 같은 거를 낚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안질려고 그래요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아빠랑 낚시를 같이 해도 서로 경쟁에 대해서 이길라고 그러니까 진짜 웬만한 토라멘트 게임보다 더 재미있어요. 우리 아들하고 낚시가면. 그리고 이제 낚시 기법도 좀 알다 보니까 나름대로 인터넷을 찾아서 공부해가지고 아빠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포인트 같은 것도 설명을 해주고 어떨 때는 제가 배울 점이 많다니까요. 낚시를 즐기기 위해 제주도에 먼저 내려와 있던 강종식 조사. 주말을 맞아 서울에서 내려오는 막내 아들을 만나기 위해 공항으로 향한다. 아빠를 만난 반가움일까? 낚시가는 즐거움일까? 오늘따라 부자지간의 만남이 더 없이 행복해 보인다. 낚시로 똘똘 뭉친 아빠와 아들. 역시나 만나자마자 낚시 얘기가 쏟아진다. 낚시를 위해 찾은 곳은 제주도 동쪽에 위치한 성산구다. 바람이 많이 불어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는 날씨. 단단히 옷을 챙겨입고 낚시할 준비를 한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오니 생각보다 바람이 더 세게 느껴진다. 포인트로 가는 도중에 서로의 장비를 확인하는 두 사람. 벌써부터 신경전이 시작됐다. 성산항을 출발한 보트가 도착한 곳은 성산일출봉과 우도의 중간지점이다. 강한 바람과 너울이 일고 있어 낚시 여건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다. 강종식, 강동현 부자가 노리는 대상 어종은 참돔이다. 슬로우 직인과 타이러버 낚시를 통해 대상어를 공략할 계획이다. 지금 상황이 조류가 우도하고 성산일출봉 중간에 물꼬리인데 오늘 두물이라서 조류가 빠른 데를 택해서 포인트에 진입을 했는데 골이다 보니까 북서풍 바람에 아주 바르기나 골바람이 불어가지고 지금 파도가 많이 일렁거리고 있습니다. 백파현상도 많이 일어나는데 거기에다 수원이 약간 떨어진 상태고 고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렵게 나온 출족길. 일단은 열심히 해봐야죠. 일단 답답한 서울을 벗어나 이렇게 낚시를 나온 자체만으로 기분은 좋아졌기 때문이죠. 여기에 손맛이 더해지면 금상첨화고요. 다소 지루한 낚시가 이어지자 아들 동현 군이 꾀를 부립니다. 아빠가 가만두고 볼 리 없죠. 낚시 선배로서 따끔한 충고를 해줍니다. 언제쯤 손맛이 찾아올까요? 부지런히 포인트를 찾아다녀 봅니다. 드디어 첫 번째 입질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올라오는 것 같은 게 왠지 불안합니다. 손맛이 너무나 조그만 거라서 거의 손맛이 없어요. 역시나 옥돔이 모습을 보입니다. 이 정도 사이즈는 그래도 1등은 안 돼도 한 2등감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옥돔이 요즘에 거의 수입산이다 보니까 손맛은 별로 없었어도 그래도 이제 좋고 귀한 어정이니까 조금 안 차는 것 같습니다. 귀한 생선 옥돔도 한 마리 잡았으니 다음 손맛은 참돔이 올라오길 기대해봅니다. 낚시하는 중간중간 아빠의 잔소리가 이어집니다. 빨리 목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손맛을 보고 싶어하는 동현이의 간절한 소망은 이루어질까요? 입질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받아낸 입질에 아빠가 더 흥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렵게 받은 건데 행여나 놓치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이것저것 호치합니다. 동현이가 나이는 어리지만 그동안의 낚시 경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라 제법 의젓하게 대삼어를 제압해 나갑니다. 어떤 녀석이 올라올까요? 아들만 손맛 봐서 아쉬워하고 있는 찰나 옆에 있던 아빠도 어느새 입질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씨알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씨알은 크지 않아도 예쁘게 생긴 참돔이 동시에 올라옵니다. 여름이 큰 시워로 많은데 아유 아들은 아들만한거 잡았네. 아빠랑 아빠만한거 잡았네 아빠가 좀 더 큰가? 아빠는 한 40쪽 넘네. 아들은 30쪽 넘을 것 같애. 그럼 다음번에 갈 때는 좀 큰거 잡을까? 그래. 자 우리 화이팅 한번 할까? 화이팅! 좋지 않은 기상 여건에 비해 손맛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씨알은 좀처럼 커지지 않는 것 같죠. 강종식 조사 부족한 손맛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오늘 아빠는 이것저것 신경쓸 게 많습니다. 본인 낚시 해야죠 아들 낚시하는 모습 지켜봐야죠. 당연히 잔소리가 늡니다. 아들하고 같이 낚시 즐기는 게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강종식 조사에게 다시 입질이 찾아왔다. 수심 깊은 곳에서 잡히다 보니 정확한 손맛을 가늠하기 어렵다. 씨알 작은 녀석이 눈 것 같긴 한데 올라오다 빠진 것도 같고 달쏭달쏭한 손맛을 느끼면서 다이상어를 끌어 올려봅니다. 옥돔이 올라오긴 했는데 아들의 낚싯줄과 꼬였습니다. 미약한 입지 중에서 잡아땡기니까 품맛도 없고 그래서 제주 자연산업도. 잠깐 계셔보세요. 이렇게 잡아땡기면 어떡하라는 얘기? 이렇게 엉켰는데. 아 진짜 미치겠어요 아주. 왔다 갔다 하다니 다 이렇게 엉켜놓고. 몇 번을. 이제 곡이 나올 포인트에 지금 접근을 했지만 우리 아들이 그냥 낚시를 하면서 너무 나 있는 쪽으로 붙어가지고 너무 배를 둘이 타기 때문에 널널한데도 꼭 나 있는 대로 붙어가지고 방해를 낳아가지고 지금 줄이 끊어졌어요 이게. 지줄은 원줄이 끊어지고 나는 이 목줄이 그냥 끊어져가지고 다시 지금 메고 있어요. 엉켜가지고. 그냥 나 혼자 낚시하면 내가 고기를 많이 잡는데 꼭 같이 다니면 방해를 낳아가지고 낚시를 내가 못하는 거죠. 막내 아들이니까 내가 봐주는 거예요. 그것도 나이 들어서 마흔다섯에 난 아들이니 뭐 봐줘야지 뭐 어떡해.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잖아요. 아들의 낚시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지만 힘든 내색 없이 잘 따라오는 게 해결합니다. 이제 낚시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 모처럼 동현이가 입지를 받았습니다. 이틀 이틀.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손맛. 어떤 녀석일까요. 참돔을 기대했던 동현이의 기대와는 달리 달고기가 올라왔습니다. 아쉬워도 첫날 낚시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도권에 와가지고 낚시를 했는데 오후 늦게 와서 그런지 몇 시간 낚시를 못하고 지금 조금 있으면 해가 벌써 찌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철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아들하고 와서 즐거운 하루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수선을 떨어가지고 꼭 거기 나올 포인트가 가면 주위 엉키든지 끊어지든지 그래가지고 자꾸만 중요한 고기 잡힐 포인트를 놓쳤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오늘은 뭐 이것으로 끝내야 될 것 같고 내일은 우리 아들하고 파이팅 해가지고 밀도 하나 고장이 났는데 그것도 좀 고쳐가지고 내일은 재밌는 낚시가 되도록 아들하고 한번 노력해봐야 될 것 같아요. 티격태격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들과의 낚시는 즐겁기만 했습니다. 매일 낚시를 기대하며 오늘 낚시를 마무리합니다. 아들은 뭐 어저께보다 어저께 조그만 걸 잡았는데 오늘은 좀 굵은 씨알의 참돔 같은 게 좀 나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아침에 그냥 조금 동현아 일어나 가야지 그랬더니 바로 일어나가지고 지금 쫓아왔습니다. 피곤하지 않아요. 어제는 낚시를 했는데 몇 마리밖에 안 잡히고 조그만 사이즈밖에 안 잡혔는데 오늘은 아마 큰 사이즈가 낚을 거라고 아빠가 그래서 오늘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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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낚시로 오게 된 겁니다. 물론 장난감 같은 것도 좋아하지만 지가 낚시에 대해서 조금 알고 낚시를 접하다 보니까 재미있고 그러니까 지금 지가 좋아하는 것 중에서 거의 낚시 쪽이 제일 으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많은 아빠들이 가족들과 같이 즐기고 싶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은 게 현실이 있죠. 아빠의 취미를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자연스럽게 같이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놀이동산과 장난감을 좋아하는 또래 친구들과 달리 낚시를 더 좋아한다는 동현이 오늘 이 손맛이 기억에 오래 남을 좋은 선물이 됐길 바랍니다. 공연이는 참돔을 기대했지만 광어가 올라왔습니다. 괜찮은 씨앗의 광어가 올라와서 다소 위안이 됩니다. 예... 어저께는 제가... 어저께도 우리 아들이 먼저 잡았구나. 먼저 잡는 건 우리 아들이 항상 먼저 잡는데 CR은 내가 더 큰 거 잡는 것 같아요. 아들이 아침에 수원이 낮은데도 한 마리 올려가지고 내심 기분이 좋네요. 아들 참돔을 잡아보세요. 목구로 했던 참돔의 손맛을 보기 위해 수심 깊은 곳. 조류의 흐름이 좋은 곳을 찾아 포인트를 이동하며 낚시를 해봤지만 참돔의 손맛은 요원합니다. 아쉽지만 아빠와 함께하는 낚시 여행은 이쯤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분 좋겠네요. 우리 아들 오늘 기분은 어땠어? 정말 기분이 좋았어. 왜냐하면 아빠와 함께 이야기도 하고 낚시 여행을 하니까 평소에 못했던 말도 했으니까 정말 재밌었어. 아 그랬었나? 뭐 아들 아빠한테 뭐 할 얘기는 없나? 아빠한테 바라고 싶은 얘기 뭐 그런 거? 엄마 엄마 엄마가 나 좀 공부 좀 줄여달라고 얘기 좀 해줘. 근데 공부는 형이나 누나들처럼 공부를 나중에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공부는 꾸준히 해야 돼.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건 공부 양을 줄여줄 순 없어. 그 대신 이제 이렇게 쉬는 날은 같이 와가지고 이렇게 자연을 벗어봐서 이렇게 아빠랑 낚시도 하고 뭐 이게 스트레스 해소가 될까는 모르겠지만 그 나름대로 짧은 시간이 남아 이렇게 아빠 엄마랑 지낼 수 있고 그런 걸로 이렇게 스트레스도 풀고 또 나름대로 학교 가서는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다른 공부들도 열심히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렇지 아들? 응. 수고했어. 오늘. 낚시가 취미인 아버님들. 낚시를 자신만의 취미로 갖고 있기보다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환영을 받으며 낚시를 떠나는 아빠 조사님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해봅니다.